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판매 중국어, 해커스 이유리입니다. 요즘 어딜 가든 중국인 분들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판매자 입장에서도 중국 고객분들을 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마디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판매 중국어 강의인데요. 여러분 이 강의는요. 먼저는 면세점이나 공항이나 백화점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강의이고요. 당연히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는 중국어 초보로 정했는데요. 내가 딱히 문법을 몰라도 따로 한자를 몰라도 간단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간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총 27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1강부터 10강까지는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라고 해서요. 우리가 먼저 표현들을 학습하기 전에 기본 안내 표현, 그리고 화폐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위치를 안내하는 표현, 그리고 또한 우리가 판매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필수 표현 탑 10이라고 해서 먼저 이 시간 정리를 하고요. 11강부터 27강까지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표현들을 준비했습니다. 뭐 화장품이나 의류, 가방, 주얼리, 나아가서는 건강식품과 굿즈 때,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자, 그럼 바로 우리 오늘 1강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오늘 1강은요. 기본 맞이 인사 표현이라고 해서요. 가장 먼저 고객분들을 대할 때 인사가 정말 중요해요. 자, 어떤 인사들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보고, 두 번째 안내 표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내 표현은요. 오늘 1강과 다음 시간에 배울 2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고객분들을 모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인사입니다. 인사를 밝고 예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고객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닌하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안녕하세요를 니하오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니하오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 보시면 니이라는 한자 앞에 이렇게 마음심자가 밑에 더해졌어요. 즉, 마음을 담아서 너를 부른다라고 해서 중국어 해변 안 되는 존칭이거든요. 너보다는 당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니하오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안녕, 인사 표현이라면요. 닌하오라고 바꿔 말씀해 주시면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조금 더 매너있고 예의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닌하오 네, 여러분 같이 따라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요. 실전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고객분들을 앞에 모셨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닌하오 다시 한번 닌하오 마지막이요. 닌하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인데요. 어서오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영어에서는 웰컴 해당하는 표현인데요. 자, 중국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환 잉 꽝린 네, 그럼 지금 보시면 그냥 환 잉 꽝린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화살표 표시대로 성조를 지켜서 읽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는요 끊어서 볼게요. 앞에 환 잉이라는 표현은요 환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꽝린 이라는 표현은 왕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왕림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환 잉 꽝린 좋아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환 잉 꽝린 다시 한번 환 잉 꽝린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표현은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고객분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에, 시에 많이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시에, 시에 네, 이 앞에 있는 시에라는 단어가 감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로 감사의 사 뜻하는 단어거든요. 자, 똑같은 표현을 두 번 했는데 앞에는 시에, 떨어뜨려서 읽지만 뒤에는 점 표시가 있어요. 가볍게 읽으라 라는 뜻이거든요. 시에, 시에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에, 시에 네, 우리 실전처럼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시에, 시에 시에, 시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표현은요. 고객분들께서 가실 때 있어요. 우리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인사 표현도 좋지만 조심히 가세요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실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만 쪼우 네, 여기 앞에 있는 만 이라는 표현이 천천히 라는 단어이고요. 뒤에 있는 쪼우 라고 하니 가다 라는 뜻입니다. 즉, 천천히 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 쪼우 좋아요. 다시 한번 만 쪼우 만 쪼우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표현은요. 앞서 배운 만 쪼우 와 비슷한 표현인데요.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치 자, 이라이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시아, 치 라는 단어는 다음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 이란 뜻이고요. 자, 이라는 표현은 또 뒤에 있는 라이 라고 하니 오세요라 뜻이 되겠습니다. 즉, 다음번 다시 또 와라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겠거든요. 한번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천천히 말해볼게요. 자, 치 자, 이라이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맞이할 때 할 수 있는 인사 표현 보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섯 개 배운 표현들 먼저 복습하기를 통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요. 우리 아시는 것은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헷갈린다 하시는 부분은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학습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그렇죠. 환인광린 환인광린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닌허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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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세요. man zhou man zhou 다음에 또 오세요. 그렇죠. xia czy zài lai xia czy zài lai 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판매 중국어 해커스 이유리입니다. 오늘 4강은요. 앞서 배운 문장들과 달리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바로 숫자와 화폐 읽는 표현인데요. 우리 중국어에서 계산할 때 숫자 표현을 빼놓고 계산할 수 없겠죠. 가장 중요한 1부터 오늘은 나아가서 100, 1000, 10000까지 숫자 읽는 방법을 익혀보고요. 나아가서는 중국에서 화폐 단위 어떻게 읽을 수 있고 돈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이 시간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숫자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1부터 10까지 가장 기본적인 숫자 표현 익혀볼 텐데요. 자, 지금 우리 숫자를 배울 때는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께서 중국어로 숫자 있는 방법 아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 아시는 분들께서는 복습하는 차원으로 가고요.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저와 같이 이 시간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 1 손가락 가르치면서 말해 볼게요. 이 이 숫자 2는 얼 얼 3은 싼 싼 산은 스 스 좋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1부터 4까지 다시 한 번씩만 말해 볼게요. 이 얼 싼 싼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5부터 8까지도 익혀볼게요. 숫자 5는 우 우 숫자 6은 리오 리오 7은 치 치 8은 빠 빠 빠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5부터 8까지도 이 시간 같이 한 번 말해 볼게요. 우 리오 치 빠 좋습니다. 자, 나머지 우리 9부터 제가 10 말고 0까지 준비했어요. 자, 우리 9부터 10, 0 이 순으로 한 번 말해 볼 텐데요. 중국어로 숫자 9는 이렇게 표현해요. 지오 지오 10은 시 여기서 지금 그냥 쓰가 아니고요. 그래서 혀를 조금 말아서 굴리는 발음을 해주시면 훨씬 더 발음이 정확하게 들립니다. 다시 한 번 슈 그렇죠. 혀를 말아서 다시 한 번 슈 그 다음에 숫자 0은 링 링 네, 그러면 9, 10, 0 순으로 한 번씩만 다시 말해 볼게요. 지오 시 링 네, 좋습니다. 우리 지금 1부터 0까지 여러분 하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1부터 0까지 다시 한 번 순차적으로 말해 볼게요. 이 이 어 산 스 우 리오 치 바 지오 시 링 네, 좋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기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중국어는요. 1부터 10까지만 알면 11부터 99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그럼 나아가서는요. 10 단위 숫자표 한 번 익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영어에서는요. 뭐 11부터는 11, 12 이런 식으로 새로 외워줘야 되지만 중국어는 우리 방금 배운 1부터 10까지만 탄탄히 자리 잡아놓는다면은 99까지 문제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1부터 읽어볼 텐데요. 자,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11이에요. 한국어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필요한 단어 뭐예요? 11이니까 10과 1입니다. 자, 한국어 그대로 가시면 돼요. 10과 1이기 때문에 10인 10, 1인 2 합쳐서 이렇게 말해 볼게요. 12 맞습니다. 다시 한 번 12 자, 12 읽어 볼게요. 12에요. 10과 2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합쳐서 다시 한 번 12 12 12 자, 그 다음 여러분 나아가서 13도 읽어 볼게요. 자, 13이에요. 필요한 단어는 10과 3입니다. 그렇죠. 13 다시 한 번 13 여러분 여기어치면 14은 어떻게 읽을까요? 10, 3 그렇죠. 10과 4가 더해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20도 한 번 말해 볼까요? 자, 20이에요. 한국어 그대로 가시면 돼요. 2와 10이 합쳐집니다. 그렇죠. 얼, 10 얼, 10 자, 그럼 마지막으로 99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99에요. 9, 10, 9 그대로 가시면 되거든요. 9와 10과 9가 합쳐졌어요. 자, 그대로 말해 볼게요. 9, 10, 9 네, 다시 한 번 9, 10, 10, 9 네,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어떤가요? 따로 뭔가 아라비아 숫자를 외울 필요 없이 한국어 그대로 여러분 99까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아가서는요. 100, 1000만 단위까지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10까지가 아니라 훨씬 더. 100, 1000, 10000까지 단위가 올라가죠? 자, 그러면 100과 1000과 10000을 어떻게 읽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로 100은요. 한자로 이렇게 100, 100자를 사용합니다. 읽어볼게요. 빠이. 그렇죠. 빠이. 자, 그러면 100을 읽어볼 텐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100을 100이라고 표현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앞에 1의 단위를 반드시 살려서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럼 어떡해요? 그냥 100이 아니라 1, 100이라고 표현이 들어갈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숫자 1을 껴서 같이 말해 볼게요. 2, 빠이. 다시 한 번. 2, 빠이. 좋아요. 자, 그 다음은 1000도 말해 볼게요. 중국어로 1000 단위는요. 한자로 이렇게 1000을 사용하고요. 말할 때는 치엔이라고 합니다. 말해 볼게요. 치엔. 그렇죠. 그럼 우리는 1000이라고 읽지만 중국은 일천이라고 앞에 있는 숫자 1을 살려서 말해 볼게요. 이 치엔. 다시 한 번. 이 치엔. 자, 그 다음으로 만도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말할 때는 완. 완. 자, 그러면 1만으로 말해 볼게요. 이원. 이원.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이 한자이고 똑같은 이인데요. 성조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는요. 좀 특별하기 때문에 뒤에 성조가 어떻게 오는지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완. 사성으로 읽을 때는요. 이가 이성으로 올라가는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원. 이거 읽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바이, 치엔, 완 단위까지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숫자 1이 아니라 2로 한번 바꿔봤어요. 자,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시간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한 숫자는요. 이십, 이백, 이천, 이만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읽어 가 볼 거예요. 자, 우리 이십 일은요. 방금 배웠어요. 10의 단위. 이와 십. 그대로 말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200은요 2와 100이 필요해요 2에 해당하는 얼과 100에 해당하는 바이 함께 말해볼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200을요 얼 바이 말고 량 바이 라는 표현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어로는요 이를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이를 표현하라 라고 하면 숫자 이라는 것도 있지만 둘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중국도 그 개념과 같은 표현인데요 숫자 이에 해당하는 얼이 있다라면 둘에 해당하는 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량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숫자 이를 얘기할 때 100단위 이상부터는요 다 량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라는 거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100단위 이상부터는 숫자가 2가 아닌 량으로 바꿔준다라는 꼭 기억을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200 같은 경우는요 100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량 바이가 맞겠지만은 때로는 얼 바이도 간혹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200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시간 두 가지 표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얼이 아닌 량으로 바꿔서 한번 말해볼게요 량 바이 네 여러분 지금 량 바이 라고 하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량 바이 이렇게 쉽게 바꿔서 말해볼게요 량 바이 그렇죠 량 바이 자 그 다음 우리 2000이에요 여러분 100단위 이상부터는 량 바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 량으로 바꿔서 말해볼게요 자 우리 2000 가볼 건데요 이와 1000 해당하는 치엔이 함께 써서 말해볼게요 량 치엔 량 치엔 여러분 이때부터는 얼 치엔 안 하고요 량 치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이만도 마찬가지예요 얼 완이 아니라 량 완 량 완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 아 100단위부터는 이상부터는 이가 량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요 헷갈리기 쉬운 표현 준비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중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라면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큰 숫자를 얘기할 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거든요 35 350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500 뭐 35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조금 우리나라와 다르게 읽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오늘 헷갈리는 숫자 표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제가 예시로 35와 350을 준비했어요. 자 먼저는 여러분 35 그대로만 말해 볼 거예요. 자 35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삼. 삼. 십. 오. 십. 오. 사용해 주면 됩니다. 삼. 십. 오. 그대로 말해 볼게요. 삼. 십. 오. 다시 한 번. 십. 오. 다시 한 번. 싼. 십. 오. 네 그 다음 여러분 350을 한번 말해 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350을 읽어봐라 라고 하면 350이기 때문에 350 그대로 사용을 해서 싼. 바이. 오. 십. 라고 표현을 하겠죠. 말해 볼까요. 싼. 바이. 오. 십. 네 여러분 이 표현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례들은요 350을 읽을 때 다 싼. 바이. 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싼. 바이. 오. 라고 하니까 그대로 우리나라 생각해 보자면. 305 같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꼭 하나 기억할게요. 중국 사람은요 숫자 뒤에 마지막 단위에 0이 있으면요 이 0을 대부분 생략을 하고 말해줍니다. 다시요 숫자 밴 뒤에는 0을 대부분 생략을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싼. 바이. 오. 십.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0을 생략해서 싼. 바이. 오. 라고 끝내버린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듣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350인지 305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은 숫자 뒤에는 0을 생략을 해주는구나 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할게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3500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3500이기 때문에 그대로 싼. 치엔. 우. 바이. 라고 말하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숫자 뒤에는 0을 다 생략을 해줘요. 자 어떻게 말해요. 싼. 치엔. 우.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싼. 치엔. 우. 그렇죠. 그러니 우리 좀 헷갈릴 수 있어요. 3500와 3500이 헷갈리기 쉽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메인 뒤에는 0은 다 생략을 하는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350을 싼. 바이. 우. 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05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도 기억을 할게요. 중국 사람들은요. 숫자 메인 뒤에는 0을 생략을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0은 반드시 살려서 읽어줍니다. 이렇게요. 숫자 가운데에 있는 0은 반드시 살려서 읽어줘요. 자 그럼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 305. 라고 읽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05. 로 한번 말해볼게요. 산. 바이. 링. 우. 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산. 바이. 링. 우. 라고 읽어준다라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3005. 가 있어요. 자 가운데에는 0을 살려서 읽어줘야 되는데 0이 두 개나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0을 두 번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용을 해줍니다. 산. 치. 엔. 링. 우. 라고요. 산. 치. 엔. 링. 링. 우. 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써서 산. 치. 엔. 링. 우. 라고 표현해 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다시 한번 3005 말해볼게요. 산. 치. 엔. 링. 우. 자 그럼 제가 좀 마지막에 어렵게 3050까지 준비했어요. 자 어떤 거예요. 가운데에도 숫자 0이 있고요. 맨 뒤에도 0이 있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있냐라고 한다라면 가운데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전부 다 읽어줍니다. 어떻게요. 삼. 천. 영. 오. 십. 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 치. 엔. 링. 우. 시. 그쵸. 조금 어렵죠. 여러분. 다시 한번. 산. 치. 엔. 링. 우. 시.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금액 계산할 때 헷갈릴 수 있어요. 뒤에 있는 0을 생략하고 가운데에 있는 0은 반드시 살려서 읽어준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산할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여러분 꼭 공부를 해주셔서 나아가서는 계산할 때 자외주자재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판매 중국어 해커스 이유리입니다. 오늘 저희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 어떤 표현을 볼 거냐. 날짜와 요일, 시간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표현들을 보기 전에 반드시 앞서 배운 숫자 표현들이 잘 익혀져 있어야 오늘 날짜와 시간, 요일까지 무리 없이 볼 수 있으니 혹여라도 숫자가 헷갈리신다면 꼭 먼저 공부를 해주시고 이번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거냐. 날짜라고 해서요. 연도 그리고 월 혹은 주간, 일표현 등 다양하게 날짜 관련된 표현들을 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일 표현이라고 해서요. 월요일,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시가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시간 표현이라고 해서요. 한 시, 두 시, 나아가서는 분을 표현하는 거 한 시, 20분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팁을 준비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판매 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표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도 표현인데요. 자 우리 연도 중에 2019년이라고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읽을 때 2019년이라고 읽지만 중국 사람들은요. 연도를 읽을 때 숫자를 하나하나씩 분리해서 읽어줍니다. 자 어떻게요? 2, 0, 1, 9, 연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읽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배운 숫자 표현이 헷갈린다면 연도도 읽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우리 2019년에 한번 중국어로 바꿔서 말해 볼게요. 그렇죠. 숫자 2, 0, 1, 9 하나씩 분리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꼭 기억을 할게요. 자 그 뒤에 연도를 표현할 때는요. 연을 뜻하는 년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 말해 볼게요. 다시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 자 1월, 2월 다양하게 있지만 공통적으로 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중국에서도요. 월을 뜻하는 단어 바로 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줍니다. 바로 달 뜻하는 표현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냥 으라가 아니라요. 발음할 때 입 모양을 좀 주의할게요. 으라 으라 해가지고 입술을 고정해서 쭉 빼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으라 네. 그럼 그 앞에 숫자 1, 2 다양하게 넣어서 한번 1월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1, 2, 3하고 12월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따라 말해 볼게요. 1월 이으 2월 얼위 3월 산위 그렇죠. 마지막에 12월은요. 12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10과 2가 들어가요. 12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1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월을 으라고 한다면 1을 표현한 단어 하어라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1이기 때문에 한자, 이 한자를 사용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 표현은 중국에서 르 라고 해서요. 르 사용해도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회화에서 말을 할 때는 무조건 르 보다 하어라는 것을 사용해 준다라는 기억을 할게요.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어 들어가고요. 앞에 숫자를 바꿔서 1일부터 너무 많기 때문에 3일까지 하고 30일까지 한번 따라 말해 볼게요. 자, 1일 한번 읽어볼까요? 1호 2일 2호 3일 3호 자, 마지막 31일이에요. 그대로 31 들어갑니다. 三十一号 그쵸 三十一号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월과 일 표현도 했는데요 우리 이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25일이란 표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월과 일을 배웠기 때문에 앞에 숫자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자 12월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그쵸 12에 해당하는 12月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25일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25호까지 해주니 12월 25일이라고 표현되겠습니다 자 위어랑 하어만 아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우리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뭔가 일을 표현하는 것보다도요 숫자 대신에 지난달 이번달 다음달 이런 표현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지난달 이번달 다음달 다 월을 뜻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월에 해당하는 위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그럼 먼저 이번달 기준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이 앞에 이번을 뜻하는 단어 저거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에 this 해당하는 표현인데요 이것, 이번, 이곳 이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이 this 해당하는 표현은 저 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거 월 라고 하니 이번달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저거 월 다시 한번 저거 월 그쵸 그 기준으로 지난달과 다음달을 볼 텐데요 저를 지나고 혹은 다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위쌍자와 아래하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아마 달력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달력 기준으로 지난달은 위에 있어요 그쵸 위에 있기 때문에 위쌍자를 표현하고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다음달은요 밑에 있기 때문에 아래하자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난달 먼저 말해 볼게요 자 위에 해당하는 샹 단어 들어갈 거예요 샹거 월 그쵸 다시 지난달 샹거 월 그러면 다음달은 샹거 월 샹거 월 그쵸 이렇게 샹거 월 쩍거 월 샹거 월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이 샹 쩍거 샹을 사용해서 월이 아닌 주간도 바꿨을 수 있어요 자 중국어로 주간을 표현할 때는요 위에 대신에 이런 단어를 사용해 줍니다 같이 말해 볼게요 샹치 그쵸 바로 요일 주 뜻하는 단어인데요 똑같이 쩍거 싱치라고 하니 이번 주 해당하는 표현 되겠네요 다시 말해 볼게요 쩍거 싱치 그쵸 그럼 기준으로 지난주 다음주도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지난주는 위에 있어요 샹거 싱치 그쵸 다음주는요 아래에 있습니다 샹거 싱치 그쵸 우리 그러면 싱치 말고요 다른 단어 쓸 수 있는데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자 싱치 대신에 주간을 표현한 단어 쪼 라는 한자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주 라는 단어이죠 한자로 쪼 라고 읽거든요 자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주부터 이번주 다음주 순으로 쭉 한번 말해 볼게요 지난주 샹쪼 선생님 여기서는 샹거 쪼 라고 안하나요 하실 텐데요 거를 사용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요 이 쪼 로 쓸 때 안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빼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샹쪼 그쵸 이번주는 쪼쪼 그쵸 다음주는 샤쪼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주가 아니라 더 나눠서 1로 들어갈 거예요 더 범위를 낮춰서요 자 1을 표현할 때는요 우리가 앞서 배운 뭐 1일 2일부터 해서 31일까지도 좋지만 어제 오늘 내일을 뭐라고 표현하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공통적으로 다 이 tn 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한자 보시면 다 하늘 천자 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늘 뜻하는 표현도 맞지만요 영어에서는 day 개념으로 해서 일을 표현할 때도 이 tn 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제부터 가볼 텐데요 어제는 우리 어제 작 이라는 한자를 사용을 하거든요 작 일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따라 말해 볼게요 주어티엔 그쵸 다시 한번 주어티엔 그쵸 그 다음 우리 오늘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금일 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이제 금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읽어 볼게요 찐티엔 다시 한번 찐티엔 네 그 다음에 내일은요 밝을 명자를 사용해요 내일은 밝은 날 그쵸 명일이라고 사용을 하죠 똑같습니다 자 내일 해당하는 밍 한자 들어갈게요 밍티엔 다시 한번 밍티엔 자 그럼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 우리 어제 오늘 내일 순으로 한 번씩 다시 읽어 볼게요 주어티엔 찐티엔 밍티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로는요 날짜부터 여러 가지 뭐 연도도 읽어 봤다면은 이제는 요일도 궁금해요 자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라고 해서 뒤에 요일이라는 한글을 고정을 해놓고 앞에 월 화 수 목 이렇게 바뀌듯이 중국도 똑같습니다 이 요일 해당하는 단어를 고정해 놓고요 중국은 뒤에서 숫자로 바뀌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앞서서 우리 배운 단어 요거 있어요 싱치 다 기억하시나요 자 주라는 단어였죠 주간을 표현할 때 자 싱치라는 것은 한자를 풀이해보면 별 성자의 주기예요 별의 주기라고 하는데요 뭐 수금지와 목토 천혜명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중국에서도 이 싱치 별의 주기로써 요일을 표현해 줍니다 자 그 뒤에 월요일 화요일을 어떻게 표현해요 숫자 1, 2, 3으로 표현을 하네요 자 그러니 우리가 숫자를 모른다면 요일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꼭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숫자 표현을 공부해 주시고 5강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부터 가볼게요 월요일은 첫 번째예요 숫자 1이 들어갈게요 싱치 2 다시 한번 싱치 2 화요일은 두 번째예요 월화 싱치 얼 싱치 얼 수요일은 세 번째 싱치 산 목요일은 네 번째 싱치 쓰 금요일은 다섯 번째예요 싱치 우 토요일은 여섯 번째입니다 싱치 리오 싱치 리오 자 여기까지 1부터 6까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쵸? 바꿔서 숫자만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을 일곱 번째라고 해서 싱치 치 라고 하면 틀리거든요 자 우리 일요일만 제가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일요일은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먼저는 일 해당하는 한자 그대로 르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싱치 르 조금 발음이 어렵죠 혀를 좀 말아서 굴리는 발음으로 해 볼게요 싱치 르 네 이 표현도 있지만 중국 사람도 너무 발음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자 하늘 천자가 들어갔네요 일요일은 하늘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 말해 볼게요 싱치티엔 그쵸? 싱치티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기억을 할게요 하지만 싱치티엔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봤는데요 별로 안 어렵네요 그쵸? 싱치 뒤에 숫자로 표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요 이 싱치 말고 대신 다른 단어를 써서도 요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요? 싱치 대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일요오라는 단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주란 단어이죠 주의 첫 월요일 주의 두 번째를 화요일 주의 세 번째를 수요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쪼로 바꿔서 요일도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월일부터 갑니다 저의 조이 화요일 화요일 쪼얼 수요일 쪼쌈 목요일 쪼쑤 금요일 쪼우 토요일 쪼리오 그쵸? 그 다음에 일요일이 중요하겠다 자 우리 일요일이냐 이렇게 표현해요 쪼르 그쵸? 한자 그대로 도금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쪼우 티엔이라고 안하나요? 우리가 앞서서 배운 하늘천자를 써서 이 표현은 안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요 쪼우를 쓸 때에는 쪼우 티엔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쪼우르만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 쪼우를 쓰시고 싶다라면 뒤에 티엔 대신 르만 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판매 중국어 해커스 이유리입니다 오늘 저의 6강으로 봤는데요 오늘 6강은요 위치를 안내할 때 할 수 있는 표현 보고자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겠죠 백화점에서 고객분들께서 찾고 있는 매장을 말씀하시면서 몇 층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 몇 층에 있다? 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많이 묻는 표혀도 정해져 있어요 지하주차장 혹은 에스컬레이터는 어디서 타나요? 이런 표현들 있죠 다양하게 묻고 안내해 주는 표현까지 이 시간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표현한 준비는요 6가지인데요 첫 번째 고객센터는 몇 층에 있나요? 라고 해서요 우리 먼저는 고객센터라는 단어도 한번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신에 다양하게 장소를 넣을 수 있고 몇 층에 있나요? 물어보는 표현과 몇 층에 있습니다 대답하는 표현까지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하주차장은 엘리베이터로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이 시간 볼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엘리베이터는 저기에 있어요 라고 해서요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안내할 수 있어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보고자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바로 있어요 라고 해서요 안내하는 표현도 공부할 거고요 여섯 번째는요 에스컬레이터예요 에스컬레이터는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라고 해서 또 한 번 안내하는 표현 보고자 합니다 자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장소를 말씀하시고 몇 층에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몇 층에 있나요? 해당하는 표현 짜이지로우?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짜이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어디에 있다 뒤에 있는 찌이란 단어는요 몇 이라는 단어이고 러우는 층 가리키는 단어 되겠습니다 자 있나요? 몇 층?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부분만 따로 말해 볼게요 짜이지로우? 다시 한 번 짜이지로우? 네 그러면 고객센터가 몇 층에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 거거든요 자 고객센터를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커프 종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 있는 커프 단어 자체가 바로 고객이란 단어이고요 종신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도금하면 중심이거든요 자 중심을 영어로 말하면 센터이죠 자 그래서 고객센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고객센터는 몇 층에 있나요? 라고 해서 중국어로 말해 볼게요 다시 한 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신 화장실로 바꿔 볼까요? 화장실은 몇 층에 있어요? 라는 표현도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화장실이란 단어는요 중국어로 시슈오지앤 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시슈오지앤 그쵸? 자 조금 성조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시 올리고요 쇼 내려가는 것까지만 잡아주고요 지앤에서 같이 올릴 거예요 시슈오지앤 그쵸 시슈오지앤 이라고 하니 손을 씻는 공간 화장실 되겠습니다 자 화장실은 몇 층에 있어요? 라고 이제 문장으로 말해볼까요? 시슈오지앤 짜이지로우 다시 한 번 시슈오지앤 짜이지로우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물품 너무 많을 경우에는 보관소가 몇 층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물품보관소라는 표현 중국어로는요 우핀 보관츄 라고 말합니다 자 우핀 이라는 단어가 물품 이라는 단어고요 보관 이라고 하니 보관 뒤에 있는 츄 라는 단어는 공간 장소라고 해서요 물품을 보관하는 곳 물품 보관소 되겠습니다 이것만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우핀 보관츄 다시 한번 우핀 보관츄 자 그것이 몇 층에 있어요? 라고 문장으로까지 한번 말해볼게요 우핀 보관츄 짜이지로우 좋아요 다시 한 번요 우핀 보관츄 짜이지로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식당이 몇 층에 있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중국어로 식당은요 찬팅 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찬팅 네 자 그러면 식당 몇 층에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찬팅 짜이지로우 다시 한번 찬팅 짜이지로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세요 유모차 보관소가 어디 있나요? 라고 해서요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닐 경우에는 유모차를 어디서 보관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잉얼쳐 딩워취 라고 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잉얼 이란 단어가 뭔가 유아 아이를 뜻하는 단어이구요 뒤에 있는 처는요 차 라는 단어예요 즉 아이차 유아차 라고 하니까 유모차 되겠구요 뒤에 있는 딩워 라는 것은 주차하다는 단어예요 자 뒤에 있는 취라는 것은 어디 어디 공간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딩워취 라고 하니까 보관하는 장소 즉 주차하는 장소 보관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유모차 보관소만 한번 말해 볼게요 잉얼쳐 딩워취 이제 그것이 몇 층에 있나요? 까지 문장으로 말해 볼 거예요 잉얼쳐 딩워취 짜이지로우 다시 한번요 잉얼쳐 딩워취 짜이지로우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요 고객분들께서 짜이지로우 몇 층이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몇 층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중국 사람들은요 짜이 어디 어디 있습니다 뒤에 몇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뒤에 러우는 층이란 단어였죠 있습니다 몇 층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층수 중에 1층 먼저 보도록 할게요 1층에 있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숫자 1에 해당하는 표현 2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있습니다 1층 짜이지로우 다시 한번 짜이지로우 좀 더 빠르게요 짜이지로우 좋아요 자 그러면 2층에 있어요 라고 한번 숫자 바꿔 볼 거예요 자 우리 숫자 2에 해당하는 단어 어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짜이어로우 다시 한번 짜이어로우 좋아요 이제 2층에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해 볼까요 짜이어로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 1층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자 지하 1층이라는 표현은요 푸 이 러우 라고 하는데요 이 푸란 단어가 마이너스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지하 인거죠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라고 까지 한번 문장으로 말해 볼게요 짜이자 푸 이 러우 다시 한번 짜이자 푸 이 러우 자 이렇게 푸란 단어를 사용하셔도 괜찮구요 혹은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지하 한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짜이자 푸 라구 하니까 지하를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즉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는 짜이자 푸 러 i 러우 바꿔서 한번 말해 볼게요 짜이자 푸 이 러우 자이티 샤 이 러우 네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판매 중국어 해커스 이유리입니다 오늘 7강은요 계산할 때 할 수 있는 표현 보고자 할 건데요 나아가서는 계산과 결제 수단까지 이 시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표현은요 조금 많아요 첫 번째 저희는 지금 할인 행사 중이에요 라고 해서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아가서는 그냥 할인이 아니라 몇 프로 할인이 설명할 때 있죠 몇 프로 할인이 중이다 라는 설명까지 보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상품은요 이미 할인된 가격이에요 라고 말할 때 있죠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할 거고요 네 번째로는요 쿠폰 사용 가능합니다 혹은 예를 들어 상품권 사용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고객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보고자 하고요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라고 해서요 결제 수단 물어볼 때 할 수 있는 표현 이 시간 보도록 할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요 포인트 적립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그쵸? 적립할 수 있는지 고객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일곱 번째는요 우리 카드 개선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여덟 번째는요 포장할 때 선물 포장으로 많이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물 포장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듯 쓸 수 있는 표현과 종이봉투를 구매할 경우에는 100원이 더 추가된다는 표현도 이 시간 보고자 합니다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너무 중요한 표현으로 꼽았거든요 같이 이 시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희는 지금 할인 행사 중이에요 라고 말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할인 행사거든요 중국어로 할인 행사를 뭐라고 하냐 요회 호동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요회라는 단어가 바로 할인 이벤트라는 단어거든요 뒤에 있는 호동 이라는 표현은요 한자 그대로 도그마 활동이라고 써 있어요 즉 할인 활동 이벤트 행사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네요 그 앞에 있는 행사를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할인 행사를 하다 라는 동사는요 까오 라고 합니다 이 까오라는 표현은요 뭐뭐를 하다 뭐 실시하다 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즉 까오 요회 호동 이라고 하니 할인 행사를 하다 라는 뜻 되겠습니다 즉 까오 앞에 붙은 짜이라는 표현도 볼게요 이 짜이라는 것은요 무언 무엇을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서 영어의 ing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누가요? 웜은 우리가요 즉 이 문장을 보니까 웜은 우리는 짜이 까오 실시 중이에요 하는 중이에요 무엇을 요회 호동 할인 행사를 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웜은 짜이 까오 요회 호동 다시 한번요 웜은 짜이 까오 요회 호동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구매 시 몇 프로 할인이에요? 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프로 할인인지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큰 틀로 써 시엔 짜이 마이 더 화 라고 준비했는데요 자 시엔 짜이 라는 표현은 현재 지금 이란 뜻이고요 마이 라는 것은 사다 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사다 자 뒤에 있는 더 화 라는 표현은요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마이 더 화 라고 한 번 했으니까 산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시엔 짜이 마이 더 화 지금 산다면 이제 몇 프로 할인인지 말해줄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20% 할인이에요 라고 말할 거거든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빠져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따져 라는 단어를 먼저 기억을 할게요 이 따져 라는 건 한 단어로써요 할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지금 따져 사이에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20% 할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해보면 숫자 2에 해당하는 얼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숫자 8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금부터 이 따져 라는 공식을 하나 기억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따져 자체가 할인하다 라는 동사 맞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숫자를 넣어서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원가에서 숫자 프로만큼 받는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원가에서 몇 프로를 받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20%라는 것은요 원가에서 80%를 받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8을 넣어서 원가에서 80%를 받습니다 즉 이게 20% 할인과 같은 표현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라고 해서 숫자 1을 넣는 것이 아니라 원가에서 몇 프로를 받는 건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20% 할인은요 80%만큼을 받는 거니까 따 빠져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기억을 할게요 자 그럼 문장으로 볼게요 지금 구매 시 20% 할인 됩니다 라고 말해 볼 거예요 우리 앞서서 지금 산다면 이라고 해서 시엔자이 마이도 화 들어봤거든요 자 지금 산다면 80%를 받아요 라고 말해 볼게요 시엔자이 마이도 화 따 빠져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시엔자이 마이도 화 따 빠져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시엔자이 마이도 화 따 빠져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30% 할인도 한 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30%는요 원가에서 몇 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죠 70%를 받는 거기 때문에 따 치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숫자 7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해 볼게요 지금 구매하신다면 70%를 받습니다 즉 30% 할인됩니다 라고 바꿔서 말해 볼게요 시엔자이 마이도 화 따 치즈 다시 한 번요 시엔자이 마이도 화 따 치즈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뭔가 구매할 때 몇 프로 할인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사은품이 증정되는 경우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중국어로 사은품을 증정하다 라는 표현은요 쩡송 샤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쩡송이 바로 증정하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뒤에 있는 샤옹이라고 해서 작은 모양 즉 사은품 사은품은 되게 조금만 맞춰 그래서 작은 모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또 말해 볼게요 지금 구매하신다면 증정되어 사은품이 시엔자이 마이도 화 쩡송 샤옹 다시 한 번요 시엔자이 마이도 화 쩡송 샤옹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표현은요 자 이 상품을 소개할 때 이 상품은 이미 할인된 가격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고객분들께 이 가격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바로 할인된 가격이다 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쩔시 쩌커자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쩌커가 바로 할인하다 라는 단어거든요 아까 따져 역시도 할인하다 이지만 이 쩌커 자체 역시 할인 혹은 할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 붙은 찌아라는 건요 뭐 원가 할 때 그 금액을 표현할 때 가라는 한자거든요 즉 할인된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할인된 가격 자 그 앞에 있는 쩌시 라는 표현 보도록 할게요 쩌 라는 건요 이것 이란 뜻이죠 자 시는 무언 무언입니다 라는 뜻으로써요 이것은 입니다 할인된 가격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번 말해 볼게요 쩌시 쩌커자 다시 한 번요 쩌시 쩌커자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쩌시 쩌커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표현은요 우리 고객분들께서 그냥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뭐 상품권이나 쿠폰 같은 걸 이용해서 계산할 때 있어요 자 그럴 때 고객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거이용마 라고 하는 틀을 정리했는데요 자 여기서 거이마 이게 바로 하나의 세트이죠 여러분 거이란 단어는요 무언 무언을 해도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뭔가 허락해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혹은 뭐 가능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다 자 근데 뒤에요 문장 뒤에 마 라고 해서요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 들어왔어요 즉 거이마 까지 하니까 무언 무엇이 가능합니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거든요 자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용 이란 단어 있어요 용은요 쓰다 사용하다 라는 거거든요 즉 거이용마 라고 하니까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중간에 무엇이 사용 가능한지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쿠폰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볼게요 자 중국어로 쿠폰을 뭐라고 하냐 요회추엔 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 봤던 단어예요 요회 할인하다 라는 단어거든요 자 뒤에 있는 췌는요 무슨 권 무슨 증 이라고 해서요 할인권 할인증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쿠폰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그것이 사용 거이용마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볼게요 거이용 요회추엔마 다시 한번요 거이용 요회추엔마 그렇죠 우리 중국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거이용 요회추엔마 그렇죠 여러분 요회추엔 단어 하나 꼭 기억을 할게요 자 혹은요 쿠폰 말고요 상품권도 있어요 자 상품권을 뭐라고 하냐 상품권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샹빈추엔 똑같아요 추엔 그자 들어가죠 상품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사용 가능한가요? 거이용마 우리 틀과 합쳐서 말해볼게요 거이용 샹빈추엔마 다시 한번요 거이용 샹빈추엔마 조금 더 빠르게요 거이용 샹빈추엔마 그렇죠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판매 중국어 해커스 이유리입니다 오늘 10강은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라고 해서 1강부터 9강까지 배웠던 표현들을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판매 필수 표현 탑10이라고 해서요 우리 배웠던 표현들 어떻게 한지 다시 한번 중요한 표현들만 꼽아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표현은요 첫 번째 우리 손님분들께서 오셨을 때 보신 거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죠 먼저는 보신 것 있으세요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물하시는 건지 용도를 물어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표현은요 편하게 둘러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주세요라는 표현도 우리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번째 표현은요 마음에 드시면 직접 테스트 해보세요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라고 해서요 뭐 현금인지 신용카드인지 뭐 혹은 뭐 화폐 단위 달러인지 뭐 인민 페이인지 여러 가지 우리 물어볼 수 있거든요 통틀어서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지금 구매 시 이십 프로 할인이에요라고 해가지고요 무엇인가 할인 기간을 얘기할 때 있죠 자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표현은요 환불과 교환 관련한 표현이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요 꼭 필요한 것이 영수증 지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영수증을 가지고 오세요라는 표현도 할 거예요. 자 여덟 번째는요 우리 마지막 계산할 때 종이 봉투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종이 봉투는 별도로 백 원입니다라는 표현도 해볼 거예요. 자 아홉 번째는요 선물 포장 필요하세요라고 해가지고요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포장을 따로 요청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선물 포장이 필요한지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열 번째는요 텍스 리펀드는 일층 혹은 공항에서 가능합니다라고 해서요 우리 고객분들께서 텍스 리펀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때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안내 표현도 볼 거예요 저 열 가지 여러분 표현 보니까요 저번 시간에 했던 표현들도 있고요 새로운 표현도 남아 있을 거예요 같이 정리해 가는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객분들께서요 이렇게 둘러보고 계세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다가가서 먼저 무엇이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닌 야오 샤머. 네 여러분 배웠던 표현이에요 그렇죠 야오라는 표현은요 필요하다라는 단어이고요 원하다 필요하다 뒤에 있는 샤머 라는 표현은 무엇이라는 단어거든요 앞에 있는 닌 이라는 표현은 당신이라는 뜻으로 써요 당신은 필요합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닌 야오 샤머. 다시 한번 닌 야오 샤머. 좋아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닌 야오 샤머. 네 좋습니다 혹은 여러분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그냥 무엇이 필요하세요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보신 거 있으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라는 질문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닌 야오 칸하오더 마. 네 여러분 여기서요 칸하오더라는 표현이 바로 보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앞뒤로 있는 여우마라는 표현은요 무언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거든요 즉 보신 것이 여우마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앞에 닌 이라는 대상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닌 야오 칸하오더 마. 다시 한번요 닌 야오 칸하오더 마. 좋아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닌 야오 칸하오더 마.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고객분들께서 뭐 계산을 하시거나 혹은 제품을 보실 때 우리는 고객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선물하시는 거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닌 즈지용 하이시 송르. 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당신은 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있는 즈지용이라는 표현이 직접 사용하다라고 해서요 고객이 본인이 직접 사용할 때 경우에는 즈지용이라는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즈지라는 단어가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이고요 용이라는 단어가 사용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직접 사용하다 자 뒤에 있는 여러분 하이시 라는 표현은요 무언 무엇이 아니면 이란 뜻으로 써요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 상황 보시면 여러분들 내가 직접 사용하는 건지 혹은 다른 분들께 선물을 하는 건지 둘 중에 선택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시 라는 단어를 넣어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쏭 른이라는 표현이 바로 선물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쏭 자체가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내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른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사람에게 선물 보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긴가요 우리 여기서 한번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닌 지지용 하이시 쏭 른 좋아요 다시요 닌 지지용 하이시 쏭 른 네 좋아요 이제 한 문장 가볼게요. 닌 지지용 하이시 쏭 른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혼자 자유롭게 돌아다니실 때 우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편하게 둘러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굉장히 안심되는 표현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쑤이 비엔 칸 칸 슈이 야옹 방망 거이 쬬워 여러분 조금 길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쏘이 비엔 칸 칸에서 한번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쏘이 비엔 이라는 단어가요 마음대로 편하게란 뜻이고요. 자 뒤에 있는 칸 칸이라고 해서요. 칸 자체가 보다란 단어예요. 네 칸 칸이라고 두 번 사용하게 되니까 좀 보세요란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즉 편하게 마음대로 좀 보세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배웠던 표현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쑤이 비엔 칸 칸. 다시 한번 쑤이 비엔 칸 칸. 네 그다음 어떻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찾아주세요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표현 먼저 볼게요. 자 우리 빵망 여기 쓰이는 단어가 바로 돕다. 도움이라는 단어예요. 자 앞에 있는 쑤야오라는 표현은요.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즉 쑤야오빵망이라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이 쑤야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이 우리 볼 때 너무 자주 나와요. 그렇죠. 뭐뭐뭐뭐 해도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가능합니다. 해도 됩니다. 무엇이요. 쬐워. 여러분 쬐어라는 표현은요. 찾다라는 단어이고요. 워라는 표현은 나란 단어죠. 그러면 해도 돼요 나를 찾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요. 그이 쬐워 성조가요 다 삼성이에요. 그이 쬐워라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자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요. 그이 쬐워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해볼까요. 그이 쬐워. 네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콤마 끊어진 대로 한번 가볼게요. 쑤이 비엔 칸 칸. 도움 필요하시면 쑤야오빵망. 저를 찾아도 됩니다. 그이 쬐워. 좋아요. 이제 한 문장으로 읽어볼게요. 쑤이 비엔 칸 칸. 쑤야오빵망. 그이 쬐워. 네 여러분 조금 길어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쑤이 비엔 칸 칸. 쑤야오빵망. 그이 쬐워.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객 분들께서 뭐 하신가. 제품은 마음에 들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드시면 테스트 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 환더. 거이 쬐이샤. 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시 환더 여러분 원래 시 환이란 단어는요. 좋아하다란 단어예요. 근데 시 환더라고 붙여주니까 좋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하시는 것은 어떻게요. 또 나왔어요. 그이 그렇죠. 무엇무엇 해도 됩니다. 가능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무엇이 가능해요. 시 이샤이샤. 여러분 여기서 시 라는 단어. 한자로 이렇게 쓰여 있고요. 자 발음은 시 라고 하는데요. 무엇인가를 테스트 해보다라고 할 때 있죠. 시험에 보다란 단어로 슛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슛 쓰지 않고요. 뒤에 이샤 함께 썼어요. 슛 이샤이라고 하게 된다면 좀 동사 해보세요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샤가 붙으면 동사 뒤에 붙으면 무엇 무엇인가를 해보다 약간 영어의 트라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테스트 해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테스트 좀 해보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볼게요. 시 환더. 좋아하시는 것은요. 거이 해도 돼요. 무엇을요. 시 이샤. 좀 테스트 해보는 것. 이해 되셨나요? 자 다시 한 문장으로 말해볼게요. 시 환더. 거이. 시 이샤. 다시 한 번요. 시 환더. 거이. 시 이샤. 자 마지막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시 환더. 거이. 시 이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다섯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표현은요. 우리 계산할 때 배웠던 표현이에요. 자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라고 해가지고요.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잖아요. 자 어떻게 계산할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 쩐 머 푸 지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쩐 머 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자 뒤에 있는 푸 지앤 이라고 하니. 이 앞에 있는 푸 라는 단어가 지불하다. 계산하다 라는 뜻이고요. 지앤 이라는 것은 돈 이란 뜻이죠. 즉 어떻게 돈을 지불하시겠어요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우리 굉장히 짧고 간단해요. 그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지앤 머 푸 지앤. 다시 한 번. 지앤 머 푸 지앤. 조금 더 빨리. 지앤 머 푸 지앤. 네 좋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배우는 판매 중국어. 해커스 이유리입니다. 오늘 18강 역시 의류 표현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앞서 17강에서도 관련 의류 표현에 관한 단어 위주로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의를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하의 뭐 치마 바지 등등요. 자 그리고 사이즈도 그리고 소재까지 학습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이제 고객분들께서 어떻게 사이즈를 이제 물어보고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지 관련된 문장 표현으로 우리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첫 번째로는요. 이제 고객분들께서 사이즈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이 셔츠 미디엄 사이즈 있어요? 이제 M 사이즈 있냐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저번 17강에서 사이즈 관련된 표현을 보았기 때문에 이 표현 역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이 자켓은 다른 색상도 있어요 라고 해서요. 이제 고객분께서 원하시는 제품이 다른 색상도 있다라는 걸 안내할 수 있겠죠? 자 그 표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하고요. 자 세 번째 표현은요. 탈의실 같은 경우도 어디에 있는지 안내할 수 있어요. 안내할 수 있는 표현 보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는 고객분들께서 이제 입고 나오셨을 때 이제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세요 라는 안내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고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안목이 있으시네요. 사이즈도 딱 맞아요 라고 해서 고객분들께서 피팅을 보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 할 수 있잖아요. 자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류 표현 첫 번째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셔츠 M 사이즈 있어요 라고 해서요. 이제 고객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이즈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 7강에서 사이즈 관련된 표현을 보았기 때문에 저리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M 사이즈 우리 뭐라고 표현했었나요? 우리 M 사이즈는 중국어로 이제 소중대라고 표현할 때 중사이즈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종하오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종하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셔츠 있어요 M 사이즈? 순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저 천샷 여메이요 종하오더? 네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저 천샷 우리 저번 시간에도 셔츠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천샷 단어 한번 봤었어요. 자 근데 저 천샷 이라고 하니까 이 셔츠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뒤에 여메이요까지 여러분 함께 하니까 이제 여우라는 있다와 메이요라는 없다가 함께 쓰인 거죠. 즉 있나요 없나요? 자 무엇이요? 종하오더까지 해주니 M 사이즈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뭐예요? 이 셔츠 있어요 없어요? M 사이즈 순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천샷 여메이요 종하오더? 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따라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저 천샷 여메이요 종하오더? 다시 한번 조금 더 한 문장으로 해볼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제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천샷 여메이요 종하오더? 마지막 해볼까요? 저 천샷 여메이요 종하오더? 아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객분께서 저 천샷 여메이요 종하오데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까요? 있으면은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시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는 있습니다. 잠시만요라는 표현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있다라는 표현은 요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표현에서요 징샤오덩 같은 표현 저번에 이제 우리 1강부터 쭉 시작해서요 징샤오덩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고 있거든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있습니다. 잠시만요. 요 징샤오덩 다시 한번요. 요 징샤오덩 조금더 빠르게 해볼까요? 요 징샤오덩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없을 때 사이즈가 없을 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요의 반대 표현. 메이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메이오 네 그런데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지금 품절입니다. 라고 안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품절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팔린 게 다 팔린 거예요. 자 중국 사람들은요. 품절이라는 표현을 다 팔렸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이 꽝르 이렇게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없습니다부터요. 메이오 자 지금 이라는 표현 시엔자이 라고 합니다. 해볼게요. 시엔자이 품절이에요. 마이 꽝르 네 여러분 여기서 마이 라는 표현은요. 본래 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팔다 뒤에요. 꽝 이라는 표현이 빛나다라는 단어거든요. 빛날 광자에요. 한자로 자 근데 팔린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빛나게 팔렸어요. 즉 깨끗이 팔렸다 라고 해서 다 완품된 거를 마이 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뒤에 있는 러는요. 무엇무엇을 했다라는 완료 표현이거든요. 즉 마이 꽝르 함께 쓰니까 깨끗하게 팔렸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끊어진 대로 같이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없어요. 메이오 지금 지금 다 팔렸어요. 마이 꽝르 다시 한번요. 메이오 시엔자이 마이 꽝르 저 이제 한 문장으로 해볼까요? 메이오 시엔자이 마이 꽝르 아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내할 수도 있는 표현 보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있는지 없는지 사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을 때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워 취른 이샤. 네. 그럼 여기서 취른이라는 표현이 바로 한자 그대로 하면 확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즉 확인하다라는 단어를 취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뒤에 있는 이샤 함께 붙으니까요. 그냥 확인하다 보다는요. 좀 확인해보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무언 무언 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벼운 뭔가 시도의 느낌을 살려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누가요? 워 함께 쓰니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워 취른 이샤. 다시 한번요. 워 취른 이샤. 네. 여러분 여기 취른 같은 경우는요.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팍 떨어지는 소리로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워 취른 이샤. 좋아요. 조금 더 빠르게 말해볼까요? 워 취른 이샤. 네. 좋습니다. 자 네. 그다음 두 번째 표현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고객분들께서 어떤 제품을 골랐는데 우리가 그 제품이 뭐 다른 디자인도 있다. 혹은 다른 색상도 있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할 수 있는 표현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많은 것들 중에요. 우리 자켓으로 준비했어요. 우리가 앞서 17강에서 자켓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익혔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찌아크. 찌아크라고 했거든요. 자켓을 찌아크. 자 그러면 이 자켓은 뭐 다른 색상도 있어요. 다른 디자인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안내해볼게요.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있어요. 이 자켓은 역시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한번 틀을 만들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이렇게 말해볼게요. 쪼 찌아크 예요. 네 여기서 쪼라는 표현은 이 이것이란 뜻이고요. 찌아크라고 하니 자켓이죠. 자 뒤에 있는 예라는 표현은 역시 또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 뒤에 여우까지 하니까 역시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이 자켓은 역시 있습니다. 무언 무언 이렇게 안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큰 틀만 한번 같이 말해볼게요. 쪼 찌아크 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예요 각각 삼성 삼성 붙어있어요. 예요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예를 이성으로 올라가는 소리로 바꿔주실게요. 예요. 훨씬 쉬워요. 다시 한번 예요. 네 쪼 찌아크 예요.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작게 시 다른 색상이 있어요. 라고 안내해 볼 거거든요. 자 중국어로 다른 색상을 뭐라고 하냐. 비에더 예언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예언서가 바로 색상. 색깔이란 단어고요. 자 앞에 있는 비에더 함께 쓰니 다른 것 이란 뜻입니다. 즉 다른 다른 색상. 다른 색깔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른 색상만 말해볼까요? 비에더 예언서.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자켓은 또한 있어요. 다른 색상. 우리 이 순으로 한번 천천히 말해볼게요. 쪼 찌아크 예요. 비에더 예언서. 다시 한번요. 쪼 찌아크. 예요. 비에더 예언서. 좋아요. 여러분 따라 읽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 문장으로 말해볼게요. 쪼 찌아크 예요. 비에더 예언서. 좋아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쪼 찌아크 예요. 비에더 예언서.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색상 말고요. 다른 디자인 말하기 전에요. 그냥 아예 검은색이 있어요. 파란색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색상까지 안내할 수 있거든요. 자 중국어로 검은색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익혀볼게요. 자 여러분 검은색은 헤이 써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색상을 예언서라고 봤었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써라는 공통적인 색깔 표현하는 써 앞에요. 검은 흑자라는 헤이 들어가니 흑색. 검은색이란 뜻 되겠습니다. 자 검은색을 말해볼게요. 헤이 써라. 자 우리 그러면요. 다른 색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이 있다. 검정색이 있다라고 한번 안내해 볼게요. 조지아크 예요. 헤이 써라. 좋아요. 다시 한번요. 조지아크 예요. 헤이 써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도 보았고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디자인도 있다라고 안내해 볼 거예요. 자 다른 디자인을 뭐라고 하는지 중국어로 비에더 관시 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관시란 단어가 디자인이란 단어거든요. 즉 다른 디자인.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비에더 관시.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으로 해볼게요. 이 자켓 또한 있어요. 다른 디자인. 리순으로요. 저 지아크 예요. 비에더 관시. 저희 앞에 있는 거 계속 읽으니까 조금 빨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똑같은 문장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조지아크 예요. 비에더 관시. 좋습니다. 그러면 관시 표현까지 꼭 기억을 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판매 중국어 해커스 이유리입니다. 오늘 19강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19강의 주제는 바로 가방입니다. 우리 중국 고객분들께서 한국에 오셔서 특히 백화점 방문 시에 많이 구매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방 판매할 때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첫 번째는요. 이제 이런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것은 신상품인데 젊은 층에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라는 표현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떠한 색상 조금 더 잘 나가는지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두 번째 표현은 이 색상이 가장 잘 팔려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표현은요. 사이즈예요. 이제 가방마다 다 사이즈가 있겠지만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가방은 미니 사이즈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네 번째 표현은요. 가방의 무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방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시기에 편하실 거예요라는 표현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표현은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중 하나죠.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정판으로 출시되었습니다라는 표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정판이라는 표현도 두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이 시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표현은요. 가죽 제품이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이런 표현도 해볼 거고요. 자 일곱 번째 표현 너무 중요하죠. 이제 마지막에 결제 시에 많이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제 그 개런티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보증 카드예요. 그것을 준비해서 와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표현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가방 관련해서 우리 단어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방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백팩 혹은 숄더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중국어로 가방의 종류 어떻게 하는지 먼저 이 시간 단어 익히고 갈게요. 자 첫 번째 핸드백은요.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 쇼티 빠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모든 가방 제품은요. 뒤에 무슨 단어가 붙냐. 이 빠오라는 단어가 붙어요. 바로 가방이란 뜻이거든요. 자 근데 가방 중에서 쇼티 빠오라고 하네요. 여러분 손으로 디 라는 건 들다 라는 표현이에요. 즉 손으로 들 수 있는 가방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쇼티 빠오. 그렇죠. 핸드백이니까 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쇼티 빠오. 네 두 번째 숄더백이에요. 어깨에 매는 거죠. 자 그래서 어깨라는 단어 지앤 들어갔어요. 자 근데 어깨 한쪽에 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단품이라고 할 때 그 단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딴지앤 빠오라고 하니까 이제 한 어깨에 매는 가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딴지앤 빠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크로스백 이렇게 매는 거 있죠. 자 중국어로는 시에 콰아 빠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에 콰아 빠오. 다시 한번요. 시에 콰아 빠오. 자 그 다음에 에코백 같은 경우도 많이 즐겨 매시잖아요. 중국어로 판뿌빠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판뿌라는 단어가 캔버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판뿌빠오. 다시 판뿌빠오. 자 그 다음에 클러치백. 여자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중국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쇼나빠오. 여러분 클러치 같은 경우도요. 손으로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라는 쇼 들어가고요. 이 나라는 것도 들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손으로 드는 가방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쇼나 빠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팩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 앞에 있는 표현 보시면 쇼앙 지엔빠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앞서 치엔이라는 단어 어깨라고 우리 방금 배웠어요. 자 팩팩 같은 경우는 어깨 두 쪽을 다 쓰죠. 그렇기 때문에 쌍이라는 표현 한 쌍 두 쌍 할 때 쌍이라는 쇼앙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깨 쌍으로 메는 가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쇼앙 지엔빠오. 그렇죠. 자 혹은요. 팩팩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뒤에 메는 가방이기 때문에 이제 등 배 자라는 한자가 붙어서요. 이제 등에 메는 가방 한번 해볼게요. 빼이빠오. 빼이빠오. 네 두 가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지갑 같은 것도 많이 구매하시죠. 자 지갑은요. 지엔빠오.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지엔이라는 단어가 돈이라는 단어고요. 뒤에 있는 빠오는 가방 뜻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넣는 가방이니까 지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지엔빠오. 자 그 다음에 여행 가방 같은 경우도 많이 구매를 하세요. 자 여행 가방은요. 여행이란 단어 류싱 뒤에 상자라는 시양 단어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류싱 시양. 다시 류싱 시양.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떤 표현이냐면 이것은 신상품인데 젊은 층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요. 라고 해서요. 어떠한 제품을 어디에 조금 더 연령대에 맞게 이제 안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중국어로 조금 길어요. 제가 먼저 한번 말해 볼게요. 쩌시 신상시 더 헌쇼 년칭 런 더 환잉. 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쩌시라는 표현 이것은 무언 무언입니다. 쩌시 나와 있고요. 자 뒤에 있는 신상시가 바로 신상품이란 표현입니다. 자 뒤에 있는 떠는요. 신상품의 가방이라는 것을 생략해서요. 떠 라는 거 하나로 끝납니다. 즉 뭐뭐한 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상품의 겉 정도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신상시 신상품 들어간 표현까지 여기 컴마 있는데까지 한번 같이 말해 볼게요. 다시 이것은 신상품이에요. 자 뒤에 보도록 할게요. 젊은 층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요. 누구누구에게 인기있다 라는 하나의 구문이 하나 있어요. 헌쇼 환잉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쇼라는 단어가 무언 무언을 뭐 받다 라는 단어이고요. 뒤에 환잉 이라는 표현. 한자 그대로 독음하시면 환영이에요. 즉 누구누구에게 환영을 받다 라는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자 헌쇼 환잉 자 그 가운데 누구에게 인기가 있어요. 랜칭 른 이라고 하니 젊은이란 뜻입니다. 랜칭 른 젊은 세대. 자 뒤에 있는 떠라는 건요. 젊은 층의 인기라고 해서요. 무언 무언의 라는 연결꼬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떠한 표현이에요. 자 봤습니다. 젊은 층의 환영을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럼 뒤에 있는 표현만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천천히요. 헌쇼 년칭 른 더 환영 다시 한번요. 헌쇼 년칭 른 더 환영 좋아요. 이제 한번 해요. 헌쇼 년칭 른 더 환영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 볼게요. 문장으로 이것은 신상품인데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어요.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젊은 층의 신상시 더 헌쇼 년칭 른 더 환영 다시 한번요. 젊은 층의 신상시 더 헌쇼 년칭 른 더 환영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표현은 어떠한 색상이 조금 더 인기가 있는지 한번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어떤 표현이에요? 이 색상이 가장 잘 팔려요라고 해서요. 어떠한 색상을 가리키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색상에 가장 잘 나갑니다. 잘 팔립니다라고요. 자 우리 중국어로 색상이란 단어는요. 옌쇼 라고 합니다. 옌쇼 어느 어느 한 정도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떠라는 표현은요. 자 야오더 라고 하니 필요한 정도가 어때요 쪼에이 또 가장 많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중국 사람들은요. 뭐 잘 팔린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요. 원하는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할게요. 자 뒤에 있는 것만 한번 말해 볼까요. 잘 팔려요. 잘 나가요라는 표현. 야오더 쪼에이 또. 그렇죠 필요한 정도가 가장 많아요. 다시 야오더 쪼에이 또. 무엇이요. 쪼에이 엔서. 이 색상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쪼에이 엔서 야오더 쪼에이 또. 다시 한 번요. 쪼에이 엔서 야오더 쪼에이 또. 좋습니다. 자 그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표현은요. 사이즈 관련된 표현이에요. 뭐 이제 가방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요. 이제 뭐 어떠한 사이즈를 말하기 뭐 보다는 미니 사이즈밖에 없으면. 입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표현들을 중국어로 뭐라고 했을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미니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그냥 영어 그대로 미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어떠어떠한 사이즈를 말할 경우에는 바로 이 뒤에 허우라는 표현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니 사이즈 한번 먼저 말해 볼까요. 미니 허우. 그렇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쪼 관 쥐 요 미니 허우라고 써 있어요. 앞에 있는 쪼 관이라고 하니 이 제품은 르 관 같은 경우는 판매 중국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제품은 쥐 요우라고 하니 올리 오직이란 단어예요. 오직 있습니다. 무언 무엇밖에 없습니다. 미니 허우 미니 사이즈만.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요. 이 제품은 오직 있습니다. 미니 사이즈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끊어드린 대로 하나씩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쪼 관. 쥐 요우. 쥐 요우. 이렇게 읽으시면 편해요. 다시 한번. 쥐 요우. 그렇죠. 미니 허우. 네 다시 한번요. 쪼 관. 쥐 요우. 미니 허우. 좋아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쪼 관. 쥐 요우. 미니 허우.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판매 중국어 해커스 이유리입니다. 오늘 24강은요. 바로 주류 담배 표현으로 준비했는데요. 많은 고객분들께서도 한국에 오셔서 이제 관련된 술이나 이제 뭐 담배 같은 거 많이 구매해 가시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 판매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준비한 것은요. 첫 번째.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술입니다. 라고 해서요. 유명한 술을 안내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와인 관련해서요. 맛이 좋고 향이 진합니다. 라고 해서요. 맛에 관련된 표현까지 이 시간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표현은요. 이제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술 중에 하나죠. 바로 막걸리인데요. 이제 막걸리 도수 관련해서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네 번째 표현은요. 이곳에 여기에는 한국 전통 술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제 술 관련해서 종류가 많다라는 것도 한번 이 시간 안내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표현은요. 고객분들께서 한 병 포장해 주세요. 라는 주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또 들을 수 있는 거겠죠. 고객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있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표현은요. 저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담배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제 중국어로 담배 관련된 표현도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담배 구입 관련한 표현이에요. 담배 구입할 때 이제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담배 구입은 두부로 넘길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 표현도 이 시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한 표현들을 본다고요. 바로 주류 담배 관련된 표현이에요. 자 그전에요. 우리가 이것을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단어 먼저 익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통술 나왔는데요. 자 전통술은 중국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통쥐오. 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전통쥐오. 이렇게 읽으시면 너무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읽으실 때요. 전통쥐오. 이렇게 동을 이성으로 올려서 읽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전통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잇지오오. 라는 단어가 한자로 좋아하시는 분들 바로 이 글자 보면 술이라는 뜻 다 아시죠. 그래서 전통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술이든지 다 뒤에 잇지오오. 라는 단어가 붙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전통술 같이 한번 다시 말해볼게요. 전통쥐오. 다시 한번 전통쥐오. 네 자 그다음 막걸리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술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막걸리는 중국어로 미쥐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미 라는 건 쌀 미 자에요. 그쵸? 그래서 쌀이 들어간 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읽으실 때는요. 미쥐오. 이렇게 읽으면 너무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쥐오. 올려서 읽으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쥐오. 다시 한번 미쥐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제 와인도 많이 구매해 가세요. 자 와인은 중국어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홍쥐오. 자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 쥐오오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자 술이 긴 술인데 앞에 홍 이라고 하니까요. 붉은색 뜻한 단어거든요. 즉 붉은 술이라고 해서요. 와인을 홍쥐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레드 와인이죠. 한번 말해 볼게요. 홍쥐오. 홍쥐오. 자 그 다음에 담배는 뭐라고 하냐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샹인. 네 여러분 지금 성조가 다 일성일성이거든요. 높고 길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샹인. 네 여러분 여기서요. 옌 자체가 담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때로는 샹인이라고 함께 써도 담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익혔으면은 오늘의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술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술이에요. 라고 해서요. 가장 유명하고 잘 팔리는 것을 먼저 안내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쥐시 한국어 쥐이 유명더지오. 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쥐시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무엇 무엇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쥐시. 자 어떤 것이에요? 한국어 라고 올려 읽으니 한국이란 뜻이고요. 쥐이라는 건 가장 최고로란 뜻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최고로 여우밍더 라고 나와있네요. 여기서 여우밍이란 단어가 유명이란 뜻입니다. 자 유명하다란 단어고요. 자 뒤에 있는 더 라는 것은요. 유명한 이라고 해서요. 어떠어떠한 이라고 해서 뒤에 것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 여우밍더 유명한 어떤 거예요? 쥐오 술 이라고 하네요. 자 다시 보자면요. 쥐시 이것은 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술 이 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너무 여러분 길기 때문에 같이 저와 따라서 끊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쥐시. 한국어. 쥐. 유명더. 쥐오. 다시 한번요. 쥐시. 한국어. 쥐. 유명더. 유명더. 쥐. 좋아요. 조금 더 여러분들 이제 너무 끊어서 읽지 말고요. 이제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쥐시. 한국어. 쥐. 유명더. 쥐. 자 마지막은요. 이제 한 문장으로 읽어볼게요. 쥐. 쥐. 한국어. 쥐. 유명더. 쥐. 쥐. 네 여러분 좋습니다. 쥐.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와인 관련한 표현인데요. 와인의 맛을 표현하는 문장인데요. 이 와인은 맛이 좋고 향이 진해요 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중국어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쥐. 쥐. 홍. 지우. 더. 거감. 부. 쥐. 위. 더. 농. 위. 조금 길어서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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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건요. 이 종류의 라는 단어예요. 이 종류의 홍. 지우. 라고 하니 와인이었죠. 이 종류의 와인의. 여러분 여기 있는 떠라는 건 무언. 의 라고 해서요. 앞서 본 표현처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에요 이 와인의 거우간이라고 표현하시면요 이제 뭐 식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맛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맛 거우간 맛이 어때요? 무수어라는 표현이 나와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장 좀 기초적으로는요 좋다라는 표현을 하오라고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요 좋다라는 표현이 하오 말고도요 이 무수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자 여러분 원래 추어라는 단어는 틀리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무수어라고 하니 틀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대로 틀리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표현에서 무수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거우간 무수어라고 하면요 뭐 식감이 맛이 좋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틀리지 않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긍정적인 뜻으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우간 무수어 좋다 라는 뜻이죠 좋다 자 뒤에 여러분 웨이터 라는 표현은요 향이란 단어예요 원래 웨이터 라는 표현은 맛이란 뜻도 있겠지만 향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웨이터 향이 어때요? 농을 라고 하니 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하다 자 다시 보자면 요 이 종류의 와인의 식감 맛은요 좋고요 웨이터 향이 진합니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문장 조금 길어서요 끊어서 볼게요 이렇게 한번 끊어서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저와 따라 말해볼게요 쪄종 홍지우더 거우간 무수어 웨이터 농을 자 주의할 점 이거예요 농위라고 하실 때요 위 풀리지 않고요 위 이수 고정해서 쭉 빼서서 하셔야 됩니다 위 농위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쪄종 홍지우더 거우간 무수어 웨이터 농유 다시 한번요 쪄종 홍지우더 거우간 무수어 웨이터 농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판매 중국어 해커스 이유리입니다 오늘 26강은요 바로 전자제품 관련한 표현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중국 고객분들께서 한국 전자제품에 관심 많으시거든요 핸드폰 노트북 공기청정기 사진기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판매자 입장으로서 고객분께 어떻게 중국어로 말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첫 번째는요 전 가벼운 노트북을 찾고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고객분들께서 어떠한 제품을 찾고 있으시다면 모델명을 말씀하시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가벼운 것을 찾고 있어요 혹은 신제품 찾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 할 수 있잖아요 오늘 관련된 고객분들을 할 수 있는 표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해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량 같은 경우도 많이 우리가 중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이 시간 알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요 요즘 이런 스타일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라고 해서요 전자제품 중에서도 인기 있는 상품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는요 성능이죠 쭉 사용하시게 되면 대략 8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국제적으로 제품 보증이 가능해요 이러한 것들 조금 더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는요 이제 품질도 좋을 뿐 아니라 가격도 좋고요 기능도 전 모델보다 더 많아요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바로 전자제품 표현 보기 전에요 먼저 관련 단어를 먼저 익히고 갈게요 첫 번째 노트북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노트북 찾으시거든요 자 노트북은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 비지 번 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비지 번 여러분 원래는요 이 비지 번 이라는 것은요 한자 그대로 도금하시면 필기본이에요 원래 노트란 뜻이거든요 노트란 뜻이지만 뒤에는 띠엔나오라고 해서요 이 띠엔나오는 컴퓨터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노트북의 본 명칭은요 비지 번 띠엔나오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전자제품 그 들어가서는요 노트를 찾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비지 번 이라고 하셔도 노트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비지 번 혹은 길게요 비지 번 띠엔나오 네 자 그 다음에 태블릿 같은 경우도 많이 요즘 인기 있어요 태블릿은 중국어로 빙반 띠엔나오 네 여러분 여기 있는 띠엔나오라는 게 컴퓨터라는 단어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보시면 단어 굉장히 재밌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띠엔나오는 전자 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나오라는 건 사람의 뇌를 뜻하거든요 컴퓨터는 전자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앞에 빙반 함께한 이 태블릿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빙반 띠엔나오 네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많이 찾으시는 것 중 하나 캠코더예요 캠코더는 중국어로 셔샹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셔샹이란 단어가 본래 촬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뒤에 찌라고 붙으니 이 찌는 기계로 타거든요 즉 촬영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캠코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셔샹쯔 네 우리 그 다음에 카메라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 쬐샹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쬐샹 이라는 것 자체가 사진을 찍다 라는 단어거든요 뒤에 있는 쯔 기계 더해지니 사진 찍는 기계까지 되네요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쬐샹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핸드폰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셔지 그렇죠 다 전반적으로 기계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어요 있지 란 단어가 붙어요 여러분 핸드폰은 손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가르치는 단어 셔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셔지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단어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은요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제 들어오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 어떠어떠한 노트북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할게요 자 오늘은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노트북 관련된 표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요 노트북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공통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워요떡 비집은 여러분 우리 방금 이 비집은 방금 익혔었어요 그죠? 바로 노트북이란 단어였죠 자 그 앞에 워요라는 표현은요 저는 원해요 저는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어떠어떠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가능하고요 이 뒤에 있는 떠라는 것은 이제 어떠어떠한 노트북이라고 해서 어떠어떠한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요 저는 필요해요 어떠어떠한 노트북 순위거든요 자 이 큰 틀만 한번 같이 말해 볼게요 워요 떠 비집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노트북을 찾고 있는지 첫 번째 가벼운 노트북을 찾고 있어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 성능이 좋아도 무게가 무겁다면 조금 들고 다니기 힘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벼운 노트북을 찾으시죠? 자 중국어로 그러면 가볍다라는 단어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다는요 같이 말해 볼게요 칭 그렇죠 가벼울 경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저는 필요해요 가벼운 노트북 이 순위인 거죠 자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갑니다 워요 칭 더 비집은 다시요 워요 칭 더 비집은 조회 조금 더 빠르게요 워요 칭 더 비집은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런거 신제품을 찾고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쵸? 자 신제품은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 신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신권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필요해요 새로운 제품의 노트북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워요 신권 더 비집은 신권 더 비집은 다시 한번요 워요 신권 더 비집은 저희 마지막 끈 조금 더 빠르게 해 볼게요 워요 신권 더 비집은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볼게요 두 번째 표현은요 이제 뭐 노트북이나 여러가지 이제 관련해서 용량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 그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쪼관 내춘 또었다 라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쪼관이라고 하면요 이 제품은 이란 뜻이죠 즉 이 제품은 내춘이라고 하니 이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 용량이란 단어입니다 내춘 자 우리는 그리고요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중국은 용량이 얼마나 크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또어란 단어 있어요 그쵸? 또어가 우리 한자로 보시면 많다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많다란 뜻도 가지고 있지만요 또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라는 의문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할게요 그러면 또었다까지 해주니 얼마나 큰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보자면 뭐예요? 이 제품 용량이 얼마나 큰가요? 자 이해되셨죠? 자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쪼관 내춘 두었다 다시 한번요 쪼관 내춘 두었다 마지막을 좀 빠르게요 쪼관 내춘 두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은요 이제 많은 전자제품이 있지만은 특별히 조금 더 인기 있는 상품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자 중국어로는요 쪼이 진 쪼종 관시 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쪼의 진 이라는 단어 한쪽 그대로 보시면 최근 요즘 이란 단어예요 자 요즘 쪼종 이라고 하니 이 종류란 뜻이죠 이 종류 이 관시라고 하니 여러분 관시란 단어는 스타일이란 단어예요 즉 쪼종 관시까지 해주니 이 종류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그래서 헌 여우 런치 라고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우라는 건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헌은요 아주예요 아주 매우 여우 있어요 무엇이요? 런치 한자 그대로 보셔도 인기예요 그쵸? 즉 아주 있어요 인기가 이 순위거든요 자 그러면 뭐예요? 다시 문장 보자면 요즘 최근에요 이 종류 스타일 아주 있어요 인기가 이 순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요 문장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끊어도 그대로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자 요즘부터요 쪼이 진 쪼종 관시 헌 여우 런치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헌 여우 이렇게 읽으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헌 여우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쉬워요 헌을 조금 더 올려서 읽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쪼이 진 쪼종 관시 헌 여우 런치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한 문장으로 말해볼게요 쪼이 진 쪼종 관시 헌 여우 런치 그렇죠 여러분 진짜 마지막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쪼이 진 쪼종 관시 헌 여우 런치 네 좋습니다 Wohn猜 5 7 6 9 6 9 두 11 13 15 15 15 15 16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